신정근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에서 동양철학과 예술을 전공하고 있는 신정근입니다. 여러분들과 중국 미학사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반갑습니다. 먼저 교실에서 뵈면 제일 좋을 텐데요. 그리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먼저 뵙게 되었습니다. 동영상 또는 온라인 강의가 여전히 나선 분도 있겠지만 요즘 많이 적응하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로 대면 교육이라든지 대면 접촉이 금지된 이래로 동영상 또는 온라인 강연이 아주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뵙지는 못하지만 동영상으로 먼저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책은 장파 교수의 중국 미학사 책을 번역한 건데요. 저자하고 저는 인연도 있고 지금 학회를 통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강성에 재직하고 있습니다만 일전에 제가 번역을 염두에 뒀을 때 북경의 인민대학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학을 주제로 해서 저보다는 훨씬 세련되고 여유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예의나 아닐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는 동네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서 한편으로는 기대가 어긋났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푸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신에 기대는 어긋났지만 중국 미학, 동아시아 미학 또는 세계미학에 대해서 그간의 연구를 해온 열정, 관심, 그리고 연구성과 등등은 저로 하여금 감탄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중국 미학사 하면 여러분들이 과거라든지 고대도 중요하지만 현대도 알고 싶다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강의는 원시시대에 시작해서 청제국까지 끝이 납니다. 그 사이에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다룬다는 말씀이죠. 물론 그 이후에 관심이 있고 또 그래서 아쉬워하는 분이 있을 텐데요. 또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동아시아 예술 미학 총서 중국 편을 기획하고 책임 번역하면서 중국 미학사 이외에 중국 현대미학사라는 책을 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미학사를 통해서 원시시대에서 청제국까지의 미학의 어떤 흐름을 일별하시고 나서 또 그 이후에 그건 현대의 미학사 흐름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중국 현대미학사를 본다면 아쉬움은 약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중국 미학사 책에 대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시 1강 오늘 다룰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중국 미학사는 제일 먼저 이끄는 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1장 원시 미학의 변천 교제가 중지되신 분은 차례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2장 선진과 진안의 미학 3장 위진 남북조의 미학 4장 당제국의 미학 5장 송원의 미학 6장 명청의 미학 맺는 글 고대 미학의 정체 구조 이끌어 글은 서론에 해당된다면 맺는 글 고대 미학의 정체 구조는 결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론에 해당되는 원시 미학에서 명청의 미학은 역사를 왕조 순서대로 일별을 하고 있으니까 미학이 원시 시대에서 청제국까지의 전개되는 양상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맺는 글 고대 미학의 정체 구조에서는 결론으로 정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라도 그럴까 부탁을 드린다면 좀 더 질문을 많이 하면서 강의가 진행된다면 생각과 책 읽는 데 있어서 좀 궁금하거나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이런 아쉬움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여러 강의이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책을 읽거나 생각을 할 때 빈텀이 있다면 또는 모르는 게 있다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바로 질문이 답답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책을 읽다가 궁금한 것 또는 생각하다가 더 이상 전개가 안 되는 것을 정확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요. 물론 말하기가 거북하거나 주저하시는 분은 지식인한테 물어보시고 우리 포탈 사이트예요. 아니면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지 뭐 등등의 각자의 비법이나 방법이 서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탈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것으로만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라고 생각하지만 질문하라 그러면 뭔가 좀 알아야 질문을 하지 또는 멋진 질문을 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가장 좋은 멋진 질문은 가장 짧은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글자를 모른다든지 또는 뭐 오탈자가 있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다른 책하고 이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든지 또는 뭐 최신 동향은 어떻다든지 각자 그냥 책을 보시거나 생각을 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유롭고 편하게 하시고 또 강의가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 다음 주에 오셔서 또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당부드리는 말은 편하고 자유롭고 그립김 없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멍이 하나라도 나 있으면 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틈들을 메워서 우리가 책을 읽거나 생각을 진행할 때 단단하게 하자. 그러면 뭐 한 학기가 마칠 조음이 되면 물론 근현대부분은 여러분 개개인의 독서에 맡깁니다만 원시시대에서 청제국에 이르는 또 미학의 어떤 흐름 벤천 개별시기의 특징 등등에 대해서는 감명하면서도 장악하면서도 요령있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의가 진행중일 때도 좋고요. 끝나고 나서도 좋고요.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통해서 미심적인 걸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저는 책 읽기랑 생각할 때 어떤 의심의 찌꺼기를 남겨서는 안 된다. 남겨다 보면 잘 이어지지 않지 않습니다. 텀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의심의 찌꺼기 이건가 저건가 하는 물론 생각이 달라서 서로 인정하는 부분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러지 않고 뭔가 불확명한다든지 또는 좀 덜 확실하다든지 이런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도 다섯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서은 태생적 어려움 뭔가 좀 드라마 제목처럼 보입니다만 왜 이런 제목으로 달았는지는 구체적인 이 절에서 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주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의 형성 변화의 동력 원칙과 구조 등등 이렇게 다섯 주제로 나뉘는데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과 이끄는 걸 중에서 첫 번째 서은 부분 서은은 전체의 어떤 서론의 서론계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장파만이 아니라 저 자신도 이런 관찰이거나 여러분들도 도서관의 책을 본다든지 해서 왜 그렇지 라는 물음 제가 질문도 하자고 그랬지만 또 우리도 강의도 문답 방식으로 진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 전공을 가지고 말한다면 철학과 예술 또는 미학이니까 철학사 미학사 예술학사 등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요즘을 빼고 요즘 빼고 근래 빼고요 100년 전 50년 전만 하더라도 철학사라는 책도 있고 경제학사라는 책도 있고 법학사라는 책도 있죠. 그렇지만 없는 게 미학사라는 책이 없어요. 이렇게 앞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우리는 왜 그러냐 라는 대답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장파 선생이나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죠. 이전에 미학이라는 학문이 없었기 때문에 학문이 없으니까 그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갈 만한데요. 이런 질문을 달리 할 수가 있어요. 개념이라든지 실물이 없으면 과연 그것에 대한 생각 또는 상상을 할 수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럴 것 같기도 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다. 생각할 수 있어.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로 일례를 들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지금은 진공청소기라든지 로봇청소기가 나왔습니다만 사람 대신에 기계가 청소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물걸레 대걸레질로 청소를 했죠. 지금은 로봇청소기나 진공청소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전자제품으로서 로봇청소기는 없지만 사람 대신에 사람이 손끝 하나 갖다 가지 않고 물론 조작을 하는 손끝은 움직입니다만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청소기는 실물이라든지 기술은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있죠.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지금 50년 전 정도 말했지만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을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우주선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자동차에 대해서요. 물론 2000년에는 우주선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죠. 그러나 그때 사람도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내가 자가용이 있다면 내가 직접 오는 뭔가 차 같은 게 있다면 그때 말을 타고 가거나 소를 타고 가거나 달구지를 타고 가거나 수레를 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보다 뭔가 빠른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가 있죠. 또는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달을 가고 싶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비행기를 타고 멋진 나라를 가보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실물이라든지 과학기술은 없지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생각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냐 그러면 개념이라든지 실물이 없어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걸 다시 우리 미학의 주제로 돌아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미학이라는 개념 미학이라는 학문이 없다고 해서 과연 아름다움에 대한 탐구 관심 작품 이 과연 하나도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을 가면 큰 도시의 경우에는 꼭 가는 곳이 있어요. 박물관입니다. 또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 또는 유물박물관 등등인데요. 대개 가면 원시시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작품들 유물들을 일명요연하게 시대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있는 전시품이 전부 다 아름답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 를 증명하기 위한 증명품으로서 증거로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지 그것이 다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위에서 아래로 보고 오건 아래에서 위로 보러 올려가던 그 과정에서 우리 느낌이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름답다라는 느낌도 오고 그래서 사진기 줄로조 전문자 스마트폰 인데요.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찍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는 거죠. 놓칠 수 없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없는데 반복적인 기하학 무늬로서 빗살무늬가 있다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시대 사람들도 뭔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도사의 경우에는 뭐 채색까지 복원이 되면 너무나 생생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한 착각 환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작품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과연 미학이 없었다고 해서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도 아름다움을 작품으로 제작하는 창작하는 활동도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 번 요약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학이랑 생각에 있어서 개념이랑 실물이 없다고 그래서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요. 또는 사고가 거의 미치지 못하니까요. 그거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로봇청소기나 우주선에 대한 예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미학에도 거꾸로 오면 미학이라는 학문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중국을 포함해서 동아시아에 과연 아름다움에 대한 탐구까지 없었을까 아름다움에 대한 창작 활동까지 없었을까 라고 단정할 수는 결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문화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유물로 남아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유물이라든지 유적으로 남아있는 성숙한 문화에는 그 나름대로 풍부한 심미 현상을 다루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은 제가 제안했듯이 박물관이나 또는 도록이나 각종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숙한 문화에서는 그 나름의 풍부한 심미 현상을 다루고 왔고 또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탐구를 해왔지만 그 중에서도 서양 문화만이 미학이라는 학문을 형성시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묘하게 충돌되는 것 같은데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학문으로서 미학은 서양 문화에서 싹이 텄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고 그러나 미학이 없었다고 해서 서양 문화 이외의 영역에서 미학이라는 학문이 없었다고 해서 아름다움 또는 미에 대한 관심 탐구 창작 활동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거기에도 나름대로 풍부한 심미 현상이 존재했다. 그러면 풍부한 심미 현상이 존재했다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근대 미학의 관점에서 어떤 아름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다루는 미학을 재구성할 수 있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 왕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목사에 살펴본 것처럼 원시시대에서 시작해서 선진 진안 청으로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원시시대에서 조선 대한제국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각 시대적인 특징이 있다면 또 아름다움도 또 바뀌어온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접근하면 미학사 수술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시 질문을 하나 드릴 수가 있는데요 중국을 포함해서 동아시아에 미학이 없었는데 왜 지금 왔어야 미학사를 서술하느냐 하겠다라고 질문을 하느냐 또는 시도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장파교수가 처음에 중국 미학사를 서술하면서 자기의 어떤 존재의 이유죠 왜가 또 이 책을 지필하겠냐 에 대한 자문자답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현대 분과학문 체제에 발맞추는 것 두번째는 간학문의 정신 인데요 여기서 첫번째 현대는 근대로 읽어도 좋고 근현대라고 읽어도 좋습니다 뉴턴도 예를 들면 자기 스술을 자연철학자 라고 생각했어요 정체성이 그러니까 철학이 우주에 대해서도 포함하고 오늘날 물리학 학학 생물학까지 철학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근대에 이르면서 학문이 분가를 하는 거죠 각자 각자 자기 살림을 체리해서 나가서 독자적인 학문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또는 인간을 주제로 하는 인간학과 윤리학 이라든지 또는 심리학이 특히 심리학이 또 철학에서 떨어져 나가요 분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대학에는 전공 학문 무슨 무슨 학이라고 말하는 수탄 100여개의 학문이 존재해 전공이 전자하게 된 거죠 그러면 서양에서 미학자가 와서 중국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미학이 어떠냐 물으면 미학을 재구성해서 미학사가 있어야 뭐라고 대응할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미학사 수술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너무 근대의 분가 학문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학문의 어떤 벽 울타리가 있어서 울타리 너머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디스플리너리 학문이라고 한다면 인터 학문과 학문 사이 사이를 교량을 놓고 전체를 보는 거죠 코끼리를 예를 든다면 분과 학문이 다리 꼬리 코 귀 이런 데 관심을 갖는다면 그 너머 전체를 보게 하는 것이 인터 디스플리너리 스터디 하나의 경향이다 경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둘은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결국은 미학이 없지만 미학을 재구성해서 미학사를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이 이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현대 학문의 추세를 좀 더 간단하게 도식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근대에 분과 분과라고 하는 분자가 나뉘다 이런 뜻이네요 과는 과목 전공 그러니까 과목 전공을 나누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도 다 다르게 나누지 않습니까 세분화 전문화 축소화 이게 각 분야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러한 세분화가 되면서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팔려고 하는 특징이 분명히 있죠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성과도 있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세분화하면서 현미경으로 돌아보니까 코끼리의 전체를 못보니까 간학문 초학문 다학문 다는 멀티 초학문은 트랜스 간학문은 인트 학문과 학문 사이의 교량 학문과 학문 사이의 벽 울타리를 헐어서 코끼리 전체를 보는 요즘 융합이라든지 통습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간학문 초학문 다학문과 비슷한 경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리를 하자면요 미학은 없었지만 미학에 대한 관심 미학에 대한 생각 미학에 대한 미학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창작활동들이 있어 왔고 그것을 서양 건대의 미학이라는 학문의 털에서 재구성을 하고 또 시대마다 다른 특징들을 또 연구를 한다면 미학 미학사 저술이 된다면 중국 미학사는 중국 미학사 한국 이라면 한국 미학사 일본 이라고 한다면 일본 미학사 이렇게 미학사가 저술이 된다면 서양의 미학에 대해서 동아시아 미학 또는 중국 한국 일본 미학의 공통점 과 차이가 뭐냐 차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미학에 없는 동아시아 만의 어떤 차이가 뭐냐 특징이 뭐냐 라고 하는 점들을 설명해 낼 수 있고 그러면 또 세계미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계미학이 풍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미학에 초점을 두는 것과 동아시아 미학에 초점을 두는 것을 다 합쳐 놓으면 세계미학이 되는데 그것이 각각 어느 특징을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만큼 세계미학이 풍부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잠시 있다가 다음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쉬셨다면 이어서 태생적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시간에 제가 태생적 어려움에 대해서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 상관없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앞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 할 수 있을 수 있어야죠 물론 초점은 중국이었지만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또는 좀 범위를 넓힌다면 동아시아 사람이니까 너희들 나라에 또는 너희 동아시아에 미학이 있어 이렇게 물으면 저희들이 좀 뭐 수그러들 수밖에 미학이 없어 그러면 미학사도 없겠네 미학사 서술을 할 수 없겠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미학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 미학사 서술까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실물과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생각과 상상조차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로봇 청소기 우주선 비행기 자동차 등등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성숙된 심미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미학을 재구성하고 또 한 나라 한 지역에 역사 단위마다 미학의 특징이 달라졌다면 그것이 곧 미학사 저술로 서술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도 미학이 없었지만 미학을 재구성해서 미학사를 서술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앞에 말씀드린 요지를 감명하게 요약한 거고 이번에는 태생적 중국 미학사 또는 좀 범위를 넓힌다면 동아시아 미학사의 태생적 어려움이 뭘까 라는 건 드라마에서 흔히 하는 그런 소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미학이 없었는데 재구성해서 미학사를 저술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미학사의 탄생으로 미학사의 저술로 미학사 저술이란 성가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태어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게 태생적 한계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미학사 저술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두 가지 인데요 하나는 현대 학문의 규범과 요구가 있을 텐데 그걸 충족시키기가 쉽냐 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성숙한 문화마다 풍부한 심미현상이 있지만 그것을 미학으로 만드는 서양문화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서양 문화의 미학에 학문적 규범과 학문적 요구가 있을 텐데 성숙한 시민문화 현상이 있다고 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재수술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냐 그렇지 않다 그게 태생적 어려움의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대 문화의 고유한 존재 양식입니다 성숙한 문화의 풍부한 심미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서양에 태생한 미학의 털에 완전히 맞춰버리면 그게 고대 문화의 그러니까 서양이 아닌 중국이면 중국 좀 보배를 동아시아죠 동아시아의 고유한 존재 방식이 있을 텐데 그것을 서양미학의 털에 완전히 끼워 맞출 수 있느냐 또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의 고유한 특징이 살아나느냐 그러니까 둘 다를 잃을 수 없다는 거죠 현대학문의 규범도 지켜야 되고 또 고대 문화의 고유한 존재 방식도 살려내야 되고 하나만 하는 것도 어렵지만 두 개 다를 충족을 시켜야 되니까 어렵다라는 것이 중국 미학사에 대한 태생적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미학을 재구성한다든지 미학사를 서술한다든지 그걸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경우에 원시 사회에서부터 청제국에 이르기까지 미학 심미 현상과 관련된 활동들 영역들 분야들을 망라한다면 어떻게 망라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망라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생활심미의 여러 방면이죠 생활심미의 여러 방면 구체적으로는 어위 식 주 교통 고락 등등이죠 장판은 어위 옷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이후에 서술에서 본론에서 보면 확인하는데요 옷이라고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는 신분에 따라서 재질도 다르고 문양이라든지 복식이 다르죠 우리가 사극에도 보면 가슴에 흉배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양이 다 다르죠 그게 단순히 그냥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의식 주 교통 오락 등에서도 생활심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예술에 여러 영역이 있듯이 그에 대응되는 분야를 찾아본다면 중국을 포함해서 동아시아에는 시 사 가 하는 노래를 말하죠 그 다음에 부 서해 회화 음악 무용 건축 그 다음에 소설도 포함되죠 소설까지 이러면 이런 다양한 영역들이 있었고 주로 시 사 가부는 운율 이고 노래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래 시도 시는 주로 시경에 나와있는 시를 가리키는 건데요 물론 후대시의 경우에는 노래 부르는 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죠 이백이라든지 두부시가 노래로 불려지는 않죠 그러나 시경에 나와있는 시는 실제로 시와 악보가 있어서 노래로 불려졌지만 지금은 악보는 사라지고 가사만 남아있는 거죠 이런 다양한 영역들에 존재했다면 여기에서도 시경에 시던 이백과 두부의 서정시던 사던 가부 서예 음악 무용 예술 건축 소설 그건에도 흥미를 자아내고 또 건축물 중에서도 아름답고 특징적인 것 또 춤도 많이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 각각의 영역이 있다면 각각의 영역에서 공통되는 점도 있고 각각의 영역에서 창조해낸 개별적인 특징들이 있지 않을까 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철학 인데요 우주라든지 인간 문화 영역 등에 관련된 총체적인 논의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세 가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미학을 구성할 때 우리가 초점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이런 청면들의 초점을 두면 재구성할 수 있는 어떤 전략 방법이라든지 방법론 등등이 이제 생각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현대학문의 규범을 쫓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양에서 미학학문이라는 미학학문을 출생한 탄생시킨 서양 문화에서 미학의 저작들이 두루 있는데 그것들을 유형화를 시키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미학 이론을 다룬 저작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이 책은 알 건데요 해결의 미학 우리나라로 번역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산타하나의 미감 미학이론의 개요 그 다음에 아폴리트 텐너의 예술철학 등등은 미학이론인데 일반적인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는 두 번째는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주요 개념을 논의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에드먼드 버크의 순고와 미의 미의 관념 기원에 관한 철학적 탐구라든지 보링그의 추상적 감정 이익 등등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순고와 미 두 가지 몇 가지 주요 개념을 논의한다든지 또는 개념이 아니라 예술의 영역 분야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레싱의 라오콘 등등 또는 한 가지 예술 분야를 다루는 것은 아리스텔레스의 시학 또 수사학 등등이 있을 수 있고요 한슬릭의 음악적 아름다움에 관하여 등등의 책들이 이러한 네 가지 분야 네 가지 유형 으로 나눌 수 있는 요소다 예 예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던 중국의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미학의 구성요소 또는 미학을 재구성할 때 재료가 되는 바탕이 되는 영역들을 앞에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 네 가지 아 세 가지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생활심미의 여러 방면 예술의 여러 영역들 또는 총체적인 논의를 하는 철학 등등의 이론 분야 네 이런 세 가지가 아 이런 세 가지가 이 네 가지 분야로 재배치를 한다면 재배치를 한다면 어떻게 재배치가 될 수 있을까 소양의 미학의 이론 저작을 네 유형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중국에도 이러한 대응이 있어야 현대분가 학문 즉 미학의 규범에 따라서 미학을 재구성하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미학사 서술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깐 살펴본다면 몇 가지 심미 영역 주제를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 그러면 유의제 라는 사람의 예계 문학의 유행들과 서예 등등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번역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주에 이런 사실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심화된 관심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에 한정우기라는 책인데요 희곡과 건축 등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주에 가면 서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호수를 멀끄미만 바라만 볼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거나 한참 동안 호수를 이렇게 떠다니는 놀이를 할 수 있잖아요 한정우기에 오면 이 책이 지을 당시에 호수에 있던 배들의 문양까지도 우리 창호지 창호의 문양처럼 그런 문양까지도 다 유행화를 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야 분들은 건축이라든지 조경 등등에 있는 분야는 읽어볼 만합니다 두 번째는 예술 분야에 관한 전문 저작으로 순자의 악론이라든지 순자의 악론만 있는 게 아니라 얘기의 악기도 있죠 그 다음에 송가정이라는 사람의 서보 주로 서해와 관련되는 측면이고요 석도의 화어로 화론 또는 회화이론에 해당되는 분야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식품 화품 서품 등 특수한 형식으로 표현된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계 고화 품록 처럼 형식은 자유롭지만 논제가 집중되어 있고 이때 품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요즘 1등 2등 특등 또는 최우수상 대상 이런 식으로 어떤 작품이라든지 예술적 성취들을 평가하는 용어로 쓰고 있죠 그런데 이 고화 품록과 그 이후에는 품이라는 말로 품이라는 말로 예술 작품을 평가하거나 어떤 우수성을 나타내는 또는 유행화를 나타내는 말로 품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향수라는 사람의 유길시화처럼 형식과 논제가 아주 모두 자유로운 건데요 여기에서는 화라고 하는 유길시화 시에 대한 이야기라는 아주 전문적인 서평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와 작품과 관련된 에피소드도 있고 여러가지 내용들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런 화부터 시화론 시론 화론 등등의 작품들이 많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시로서 시를 논한 저작으로는 두보의 희위 육절구와 사공도의 24시품이 있는데요 24시품은 앞에 말하는 것처럼 품이라고 하는 것을 24가지를 나누어서 24가지로 나누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의 미학 이론의 저작도 서양 미학의 4가지 유행과 이렇게 대비를 해볼 수 있고 대비를 통해서 중국 미학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현대적인 미학의 요구에 맞게끔 재서술하고 또 더 나아가서 고대 문화의 고유한 존재 방식을 살리는 방법으로 미학을 재서구성하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미학사 저술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한계라고 그럴까요 조금 단점이라고 그럴까요 모자라는 점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 그러면 중국과 서양의 미학 저작을 비교하게 되면 서양에는 1번과 2번의 저작이 있어서 이게 미학으로 미학의 확립으로 미학의 탄생으로 이어진 반면에 이어졌고 또 3,4도 미학의 편입이 되면서 미학이라고 하는 게 아주 풍부하게 되는 거죠 1,2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미학 이론과 한두 가지 주요 개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이 1과 2가 있었기 때문에 미학이라는 미학이라는 학문의 어떤 탄생 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번 4번도 1번 2번의 미학을 풍부하게 하는 재료가 되었다라는 거죠 대신에 중국의 이와 대비해서 중국은 어떠하냐 1과 2부류의 저작이 결여됐다는 거죠 즉 이런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이런 4가지 영역으로 심의형 또 논의하고 예술 분야의 전문 저작도 있고 특수한 행식으로 표현된 일도 있고 시로 시를 논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미학 이론을 체계적으로 논의한다든지 또는 한가지 또는 몇가지 주요 개념을 논의한다라고 하는게 빠졌기 때문에 미학의 형성 미학의 성립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 미학사를 도대체 어떻게 서술해야 되느냐 이게 태생적 어려움 이죠 태생적 어려움 앞에 이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죠 현대 학문의 요구 현대 학문의 규범을 준수 지키면서 고대 고대 문화의 고요한 방식 정신을 유지를 살려내야 되지 그것을 왜곡한다든지 현대의 관점에서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러면 이게 기준이죠 방향이죠 이런 방식으로 중국 미학사 또는 넓게는 동아시아 미학사를 서술해야 된다라는 기준인데요 좀 더 이 기준을 더 구체화시키면 더 먼저 추상적이면 원론적으로는 말이 되고 좋지만 구체적으로 작업하기에는 어렵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구체적인 설계도가 있어야 작업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무슨 재료를 사고 어떻게 구조를 하는지 알 수 있지 전망이 좋은 집을 지어주세요 그러면 전망이 좋다라는 걸 어떻게 좋은지를 구체화를 구체화를 못 시키니까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마찬가지로 현대학문의 요구를 지키고 고대 문화의 정신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포괄적인 방향과 기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서 좀 더 구체화를 시킨다면 현대학문 체계의 높이 또는 기준에서 중국 미학사의 형식과 구조를 종합하자 그러려고 그러면 먼저 현대학문 체계 즉 서양이죠 서양 이때 분과 학문 이죠 분과 학문 에서 미학의 탄생 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맥락에서 제기됐고 그런 맥락이 중국 미학사에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보자는 거고 또는 고대문화의 중국 고대문화 넓게 말한다면 동아시아 고대문화가 되겠죠 고대문화의 풍부한 신미 내용을 객관적으로 도출을 하고 또는 중국 또는 넓혀서 동아시아 고대문화의 독특한 신미 파악 방식에 대한 문화적의 의미를 그대로 밝혀내자 뭐 이것도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에 말한 현대학문 요구랑 고대의 정신유지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구체화되고 살이 붙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미학 사 중국에서 미학 교육 또는 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떻게 소개가 돼서 학문으로 중국이라는 또는 동아시아에서 미학이 학문의 하나의 시민으로서 그 지위를 확보해 가느냐를 간단하게 살펴보는데요 이때 주목해야 될 시기가 청제국이 아니라 청제국의 신정기라 그래서 1911년은 아시죠 신의 행명이 일어나서 중화민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11년에 청제국이 멸망하는 거죠 그리고 전에 1901년에서 1911년으로 서양과의 접촉과정을 통해서 아펜전쟁 등등을 기억나시죠 중국의 열쇠에 차하게 되자 좀 더 만회하거나 또는 서양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위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제를 또는 정치를 또는 뭐 전국을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신정기 1901년에서 1911년인데요 이 사이에서 좀 특징적인 게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과거제의 폐지죠 과거제를 폐지하게 되면 기존의 전통 학문 방식으로 경합 또는 사서 오경 등을 배워서 그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관료로 진출하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학문이 신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를 구학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과거와 관련되는 또는 사서와 오경과 관련되는 학문을 구학이라고 한다면 서양의 학문 새롭게 전래된 분과학문 체계죠 분과학문 체계의 학문을 신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동아시아 사회도 현대적인 학문 제도 이때 현대라고 하는 것은 서양 근대의 학문의 분과학문 체제죠 그 체제로 학문 제도가 전환이 되는 거죠 물론 이 당시에도 도시가 아니라 산골이라든지 시골에는 여전히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또는 신학문이 등장한 줄도 모르고 여전히 천자문을 외우고 사설을 공부하는 사람은 존재하죠 한 지역이 한 나라가 동시에 변하는 건 아니니까 시차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전체적인 허름은 과거제 폐지에 따라서 새로운 학문 체조로 전환되어가는 바뀌어가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건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중국 미학사 또는 미학의 도입 미학의 어떤 교육과 연결되어 있는지는 두 사람의 활약에 우리가 주목을 할 만한데요 한 사람은 장지동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왕구규라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청제국이 청제국 신정기죠 그러니까 청제국이 멸망하기 1911년 이전이죠 그죠 그 이전까지 마지막에 어떤 미학이라고 하는 게 발을 붙일 수 있고 태동하게 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죠 제도적인 뒷받침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장지동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 하면요 신정기 기간에 1904년에 주정 대학당 장정 뭐냐면 주는 자기 보고서 글을 올린다 라는 뜻이에요 대학당이라고 하는 건 근대체조로 바꾼 커리큘럼 교과과정 이런 뜻이죠 이때 뭘 주장했느냐 그러면 미학을 미학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거죠 미학을 공과 건축학 전공의 24개 주요 과목 중에 하나로 규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을 24가지로 열거하는데 그중에 미학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로써 미학이 대학의 강의실 교실로 들어섰다 그렇지만 오늘날 미학하면 헌닌자 대학을 단가대학 체제로 구분하면 인문학 또는 문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대 공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분류로 따르면 미학은 인문학 인문대학 문과대학에 속하는데 장지동의 노력에 의해서는 공과의 건축학 에 들어서지 문과에는 아직 미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죠 오늘날 같으면 당연히 미학이 문과대학이랑 인문대학의 전공과목 중의 하나로 될 텐데 그것이 공과 건축학의 전공에 포함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것도 초기 도입사 역사에 있어서 흥미로운 사실이고 또 건축도 일종의 미학 중에 한 분야죠 예술의 한 영역에 포함되니까 전혀 얼토당토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문과대학이랑 인문대학이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의외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제가 장지동과 왕구규 두 사람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장지동이 미학이라는 장지동의 기여는 미학을 공과 건축학 전공에 집어넣었다면 왕구규의 기여라고 하는 것은 1906년 주정 경학과 대학 문학과 대학 장정서 그러니까 앞에 장지동이 1904년에 보고서를 냈으니까 왕구규는 그보다 2년 뒤 1906년 이죠 이때 왕구규가 주장했던 것은 문과 안에 미학 전문 과정을 개설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죠 그러면 장지동은 공과 건축학 전공이고 왕구규는 문과 안에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역사학과를 제외하고 문과대학의 모든 학과에서 미학 과정을 개설하라 라고 요구를 한 거죠 이로 인해서 1906년 이후에 문과에서 인문대학에서 미학이라는 과정이 개설되면서 연구 학습과 연구가 조금씩 조금씩 축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원시시대에서 청제국까지 다루는 중국 미학사가 아니라 중국 현대미학사를 보면 중국이 신전기 이후에 미학이 교과목으로서 어떻게 정착되고 또 미학이 학문적으로 성장하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런 미학의 성장 중에서 무시할 수 없는 주목할만한 시기가 바로 1980년대 1980년대 미학의 연구가 집중되고 이태쿠라고 대표되는 사람에 의해서 중국 미학이 세계적인 어떤 세계적인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중국 미학사 또는 넓게 말하면 동양 동아시아 미학사의 태생적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